덕구지지? 이 노래 뭐야? 넌 뭐야? 이거 왜 이래? 네가 질색하는 멜로 빼고 국내 깔린 시나리오 다야 문 대표, 멜로 영화 좋아해? 응, 왜? 아니, 내가 감정 연기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런 영화 보면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느끼하게 바라보다가 유치하게 심장박동 소리에 오바해서 막 쿵탕탕 넣고 그러잖아 어 실제로도 그러나? 영화에서처럼 밖에 들리진 않지만 스스로는 느낄만큼 뛰지 그럼 웃는 거 보고 우는 거 보고 그럴 때 뛰면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? 뭐 그렇다고 할 순 없어 그렇지? 웃겨서 심장이 뛸 수도 있고 불쌍해서 뛸 수도 있고 그럼 안그러워 뭐 웃기고 불쌍하고 그거 마음에 드네 근데 확실하게 누굴 좋아할 때만 뛰는 경우가 있긴 해 언제?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이랑 있는 걸 보는데 심장이 뛰면 그건 확실한 거야 좋아하는 거 대표님 대표님 어? 그럼 아니네 그럼 어디다 대고 tweeting Say é 아 놈